저 심 만들기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인데 저는 이제 그냥 만들 때도 있고 사진을 보고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를 하고 만들어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물론 이렇게 담게는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충분히 보고 따라만 해도 뭔가 좀 원하는 느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 일단은 머리도 빼고 수염도 빼고 한번 그냥 쓱쓱 해봅시다 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 이 눈 괜찮네? 좋아 그 원래는 해바라기 할 때 아 해라박이 할 때 아 해바라기 맞나? 아 맞아 저 해바라기 할 때 거기에 그 박이 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걔가 약간 이런 눈이었나? 이 눈이었지 싶은데 이 눈이었지 싶은데 이 눈으로 해볼까? 일단 전체적인 걸 좀 다듬고요 이게 뭐가 되게 미묘하게 달라 뺨 이 뺨만 건드려도 심이 되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됐나? 눈을 제가 요거 아니면은 이거? 쓸게요 이 눈인가? 그리고 여기 눈 위꺼풀 건드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달라집니다 이 눈 맞나 근데? 어? 이 눈? 흠 이건가? 어 모르겠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어이 근데 모르겠어 어? 아 이 눈이다 요거 아니면 요거다 아 이게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구나 다른 눈이구나 자 소소 언니랑 연애하실 분 뚝딱뚝딱 만들어 봅시다 입술을 안 바꿨네요 근데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살짝 약간 어딘가 모르게 잔망스러움이 묻어있는데 음 눈이 너무 푹 들어가 있어 꽃대를 낮추고 코 크기 자체가 크다 코 자체를 약간 줄이고 음 흠 흠 얼굴 얼굴 조정 머리 크기 조절 귀 귀 귀 귀 약간 요렇게 요렇게 흠 흠 흠 흠 흠 여기를 좀 내려 여기를 내려주고 어 네 그렇구요 흠 흠 흠 어 이런 흉터 아 어 어 리뷰할 때 나 흉터를 봤나 안 본 거 같은데 흠 흠 흉터를 안 안 본 거 같은데요 어 얘 금리로 할까 아니야 어 금리 할래? 아니야 흐흐흫 흐흐흫 흐흫 금리 할래? 아니야 아니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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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해요 괜찮은데 이제 머리를 좀 씌어봐야 알 것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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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 잘 어울린다 흐흫 흐흫 이거 너 좀 이 안경이 좀 너랑 잘 맞는다 그렇다면 일단은 모자를 빼고 아직 머리를 안 정했기 때문에 약간 금색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것저것 입어볼까 보라색? 흐흫 발이 너무 커 오우 모자 빼고 안경을 금안경 흐흫 흐흫 문신 문신 지금 뭐 여러개가 됐나 본데 흠 지금 하고 있는 문신이 뭐야? 아 이거야? 이게 저게 무슨 모양이지? 하나 해 어 하나 하고 아이고 아이고 체형은 된 것 같은데요? 체형은 흐흫 음 어깨? 살짝? 배가 배가 와 배가 완전 다 들어간 상태야? 엄청나게 마른 체형이네요 머리를 해보자 일단 안경도 다 벗어보고 이번에 머리에 마음에 드는 게? 어? 어? 이건 아닌 것 같고 요거 아니면 요건데 이게 의외로 좀 귀엽다 어떤 색깔로 하지? 어려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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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아직 제가 오오 막 되게 괜찮다 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 이게 머리가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애 갈색? 이 색깔? 이걸로 할까? 어렵네 아 맞아 눈동자 눈동자만 바꿔도 다른 사람 되죠? 야 좀 가만히 있어봐 제가 좀 더 이렇게 저렇게 바꾸게 될 것 같긴 한데 음 음 이거 할까? 아니 옷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애 음 잠깐만요 살짝 들고 여기서 음 약간 줄이고 음 어렵네 뭐 뭔 느낌인지 모르겠다 아 맞아 여기 이거를 약간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빼주고요 얘는 진한 머리색을 해야 되나? 아니야 모르겠어 여기에서 눈을 그걸로 하시고 코 길이 턱 어 좋아요 된 거 같은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심 만들다가 어 약간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 싶으면 과감하게 새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실 여기서 더 건든다고 해서 저는 마음에 들었던 적이 더 없거든요 그냥 빨리 바꾸는 게 낫고 근데 지금 어 눈은 마음에 들거든요 눈은 마음에 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이 이 이 위치들? 뭔가 어딘가 모르게 눈을 내가 너무 내렸나? 글쎄요 이 이 친구도 웜톤인가? 볼터치를 제가 한번 슬쩍 넣어봐도 될까요? 이거 저는 조금 집어넣어 볼게요 집어넣고 입을 좀 튀어나게 해볼까? 이렇게 입을 약간 튀어나오게 하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귀여워 어 귀엽네 됐다 음 얘는 뭘로 할까? 얘는 뭐 제가 키울 애는 아니니까요 대배우 유명해지고 싶어합니다 유명인으로 하자 유명인하고 자아도취 연애에 부수적하면 좀 피곤해 피곤하고 자신 만만 자신만만한 물질주의자 자신만만한 물질주의자 하하하하 여기 이마 두상 어 이거 이걸 이걸로 바꿀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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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넣고 살짝만 넣고 눈을 조금 조금 더 올리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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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리고 눈동자 크기는 된 것 같은데 조금 조금 더 키우고 음 여기를 살짝만 더 누르고 좋아요 이름은 어 성을 일단 도 도 도 도 도 도와줘 주사위 근데 주사위가 도움이 안 돼 이게 이게 한글 이름은 잘 없어가지고 어 도톰 어때 도톰? 아 이상한가? 도톰으로 하자 도톰 귀엽네요 귀염네요 귀염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커다란 안경 이건가? 흐흐흐흐흐 나름 잘 어울리거든요 흠 반지 아 팔찌는 괜찮고 반지를 빼고 여러분들 그리고 인게임 들어가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자꾸자꾸 보니까 좀 정이 들거든요 목이 왜 이렇게 세모 이렇게 좀 세모같이 느껴지냐 흠 이게 아까 내가 뭘 발랐지? 이게 근데 너무 티가 안 나 이거구나 이게 티는 좀 나는데 티가 좀 너무 나나? 험 아니야 아니야 아 모르겠다 괜찮네 이걸로 하자 이게 근데 들어가서 보면은 더 막 삥꾸빙꾸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치클을 제가 두 번째 걸로 했나요? 오키 어 귀엽다 아이 망할 화장 좋아요 네 스타라이트상 같이 참가할 일이 있을까? 핑크색 너무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 운동복 아니 왜 이렇게 발랐어 근데 되게 발랐네 근데 바지가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 회색을 입어볼까? 잠옷 됐다 잠옷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 비교적 빨리 고른 거 같죠? 신발은 뭐다? 토끼다 토끼 고정이다 파티 장난하니? 하하하하 옷이 그게 뭐야 음? 음? 어? 다이소 슬라임 바지 다이소 슬라임 바지 하하 여러분들 이 위에 겉옷이 되게 예쁘네요 되게 예쁘다 다이소 슬라임은 넣어놓고 뭐고 호피도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호피도 흐흐흐 흠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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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여기에 치크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린다 뭔 안경이었지 근데? 이거는 어때? 원래 무슨 안경이었죠? 그거 해 그거 해라 됐다 수영복 오 쪼리가 너무 이상해 차라리 맨발 됐고 더울 때 폭염을 견디는 방법 흠 이거 제가 참 많이 입었거든요? 다른 거 좀 찾아볼게요 보면 맨날 입는 것만 입어서 또 입을까? 아니 이 옷이 근데 진짜 괜찮아요 또 입어야지 또 입어야지 또 입어야지 광대? 광대를 약간 추가할까? 아 뭔가 아니야 괜찮아 두 번째 첫 번째 추울 때 추울 때 추울 때 옷도 여러분들 저는 거의 쓰는 것만 써서 이 코트 아시죠?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이 색깔 한번 입어볼까? 얼굴을 너무 줄여놨나? 되게 얼굴이 요만한데? 웜톤이 잘 어울리시네요 흐흫 아 옷은 된 것 같고요? 아 근데 핑크도 잘 받아 음 이거 참 귀엽네요 쓰읍 하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 광대 여기 볼에 살이 일단 너무 없는 것 으흠 얼굴에 뭐 치장 안 한 걸로 보자 어 그러고 눈썹 과 눈 코 입을 조금씩 올려볼까? 올리고 약간씩 조정을 해주고 좀 더 이상해졌나? 잠깐만요 원래 어떻게 생겼죠? 볼살은 더 넣은 게 괜찮아 어 음 됐다 됐다 도톰 좋아 근데 이 옷에 비해 이게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는 너무 좀 엉망인데? 그런 의미로 이거를 하나 더 입는 거야 노란색이 빌까? 아 아 아유 모자를 뺀다는 게 머리를 머리카락을 뺐네 그냥 쓸만한 모자는 없네요 아까 그게 어떤 모자지?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니구요 책 있음 여기에 설마 없나? 음 흠흠 야구 모자 어 이 모자가 없네? 이거 없어 헤드셋 없는 버전이 없어 아니 헤드셋 없는 버전 왜 없는 거야 흐흐흫 흐흫 됐다 됐다 2번 도톰시 도톰시 갑시다 흠 갑시다 흠 늑 ps 흠 물 인세 뜯 trust riot